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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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복 어려운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디 아 복 어려운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디 갈까 갈까 보다 배운 데까지 같이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바람도 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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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 날 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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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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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까먹어가 흐르듯 꼬여여지 이별이 되려는가 어렵지요 니년을 시작 니년을 꼬여 안무가 흐르듯 꼬여여지 이별이 되려는가 잘했어요 어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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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가걸 어쩔구나 아이고 이리 가걸 어쩔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설리운다 참 너무나 김빠지게 슬프지요 김빠지게 슬퍼버려 이놈이 더 슬프단께로 저번 보담 스님 아 저 저 수녀님 요번 것이 더 어렵지라 우리 수녀님하고 자꾸 말을 헷갈려서 우리 스님한테 수녀님이라고 수녀님께 스님이라고 큰일났어 내가 어떡합니 그럼 거꾸로 막 그래 맨날 수녀님을 안 부르고요 스님만 맨날 불러갖고 입에 딱 스님이 뱉는디 갑자기 이제 수녀님을 부르라니까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니까 스님도 수녀님이 되고 또 마음 놓고 또 우리 수녀님을 불러면 스님이 되고 이러네 나 저는 아버지한테 막 신부님이라 했다가 신부님한테는 아버지를 했다가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실거에요 계속 아버지 보고 신부님 신부님 저도 그래요 저가요 우리집에 이제 남구님밖에 없잖아요 여보 밖에 없는거에요 근데 이제 사회교육원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데 봤는데 제가 봤는데 선생님 보고 교수님 보고 막 어떻게 하다가 막 바쁜게 당황했고 여보 여보 여보야 하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다 여보야 와 아유 그래갖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죄송해요 나중에 나중에 끝나고 맨날 집에서 식구가 딱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보만 입에 딱 부르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려면 어떻게 옆에 사람들도 부르려면 여보가 되고 그러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미안해서 그냥 얼굴이 뻘겨져가지고 그냥 그 교수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네 그냥 워메 워메 그래갖고 그냥 그냥 내가 미안해갖고 그냥 죽어버리겠더라고 아구야 막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갈 때는 공부를 하러 갈 때는 이리부터 교수님 선생님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연습하고 가요 진짜로 입에다 붙여갖고 지금 쉽지 않죠 교수님이 이렇게 네 그렇게 당황하고 마음을 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무식 중에 불렀다는 여보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런 적이요? 있어요 있죠 맞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내서 네 좀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여보라고 그랬어? 걸어있어요 거봐 거봐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그걸 이해를 하셔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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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다섯째 있는데 형부 형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간다 갑자기 형부 이러는 거 그니까 하극 죄송합니다 하하하 그래요 맞아요 형부라는 사람 진짜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유명한 시인인데 그 교수님한테 그냥 여보라고 했다니깐 여보 교수님 선생님도 짓궂어 그러면 한 번 더 한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과 우리 수녀님과 우리 탈모드님을 위하여 다시 한 번씩 주고받고 들어갈게요 이제라도 한 다음에 이제라도 어서 주고 사몰동풍 연자되어 풍하고 연하고 끊으셔요 그러지 않으면 그럼 이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사몰동풍 연자되어 이렇게 시작 이제라도 어서 주고 사몰동풍 연자되어 사몰동풍 연자되어 풍 연 이렇게 끊어서 시작 사몰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박아 끝에 임계신 천박아 끝에 집을 짓고 고고고 도닐다가 집을 짓고 고고고 도닐다가 밤중이면 님모가 고고고를 만나 밤중이면 님모가 고고를 만나 만당한 청회를 걸려볼까 만당한 청회를 걸려볼까 디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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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부演 나는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러가 그걸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러가 그걸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운다 운다 툭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처음부터 거기까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아 뭐 걸어간 줄 모르고 아아 뭐 걸어간 줄 모르고 흐름을 오는디 울음을 오는디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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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killer 으흐흐흐흐oh 은행 깜짝 Us 다음 또 수현없는 좋아요 수찐지 날찐니 해동청 보라메 수찐지 날찐니 해동청 보라메 바 수현없는 동설령 콧개라도 바 수현없는 동설령 콧개라도 이미 따로 갈까 보다 이미 따로 갈까 보다 하나를 진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하나를 진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일 년 일도 보그려 하건 바가는 일 년 일도 오랜 많은 우린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우리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 따지 못보거든고 이 따지 못보거든고 이재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해주신ахTV 삼월 동풍 연자되어 밤중이면 님보거거걸 만난 밤중이면 님보거거걸 만나 만단청회를 헐려볼까 만단청회를 헐려볼까 만단청회를 헐려볼까 만단청회를 헐려볼까 만단청회를 헐려볼까 고용겅겅黃고어 고용겅겅ete 별이 되어라는가 여여여여지 별이 되어라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러가걸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러가걸 아이고 이러가걸 아이고 이러가걸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설리운다 이제 이것을 잘하고 못하기는 회원님들께 메였소 잘하고 못하기는 회원님들께 메였소 오늘은 청사선생님께서 한번 공수배를 하시지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